다중우주의 무한한 가능성 우주가 얼마나 많은지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.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여러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무한한 우주에 대한 이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. 우주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면 그 속의 가능성도 무한합니다. 멀티버스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우주 외에도 다양한 우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. 각기 다른 법칙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다양한 우주가 있다면 어떤 우주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.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. 우주는 아직 많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어쩌면 언젠가 우주의 신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. 그날까지 탐구는 계속됩니다.